29만원 선물입니다. 지난 7일에요. 자동차 커뮤니티에 처음 본 사람에게 29만원 선물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래커차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퇴근길에 갑자기 뒤에서 굉음을 울리더니 이내 래커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이 작성자의 차를 앞질러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당시 블랙박스로 촬영한 이 래커차 법규 위반 모습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해당 래커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또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전했다가 그대로 차로를 횡닫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A씨는요. 불과 5분 만에 세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래커차 형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빼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지만 오늘은 스스로 수고 좀 해봤다라고 하면서 사고 결과 처리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래커차에게 A씨가 29만원을 선물했다. 이게 좋은 의미의 선물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의미의 선물이죠. 온라인상에서는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행운의 선물 아니면 상품권 이런 은호로 부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A씨가 선물한 것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 합계 29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A씨가 올린 신고 처리 결과서를 보면요. 해당 래커차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을 해서 일반 도로보다 2배 정도 많은 과태료 14만원과 또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도 했기 때문에 같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 8만원 또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래커차 운전자 입장에서야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한 거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낼 수 있겠지만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혀있는 합계액이 29만원이니까요. 처음 만난 당신께 29만원 선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 대체로 칭찬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 참 잘하셨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그래도 가끔 래커차 운전자들 필요할 때도 있다.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하려고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의견을 표시한 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래커차는 긴급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호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